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언즈 김지찬입니다. 이렇게 팬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올스타에 뽑혔는데 많이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렇게 올스타전에 뽑히게 되었습니다. 올스타전에 나가기 힘든데 또 팬 여러분 덕분에 제가 또 나가가지고 부상 때문에 시합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가서 빨리 팬분들 얼굴도 보고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이렇게 올스타 팬투표로 인해서 출전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올스타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팬 여러분께서 많이 투표를 해주셔서 제가 또 1등, 팬투표에 1등을 했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더 좋은 실력을 쌓아가지고 팬투표랑 모든 투표를 합쳐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테니까 다음에도 좋은 투표 부탁드립니다.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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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오늘도 또 뱅을 찍고 뱅을 찍고 오늘 또 뱅을 찍고